금세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머니트렌드가 2024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 예판이 시작되는데요 교보문고에서 머니트렌드 2024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올해는 청룡의 헤어가지고 약간 녹색 바탕에 청룡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니트렌드 2024 이렇게 해서 청룡이 달러가 표시된 돈을 감싸고 있는 표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안군의 책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분의 공동 저자가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님하고 부익남TV의 저와 그리고 나머지 6분의 공동 저자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저자분들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책도 좀 두꺼워지고 키워드도 좀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4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머니 키워드가 작년에 45개였는데 올해는 57개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도 중금리의 시대, 주식 강세장의 초입, 청약이 빚이다, 휴식마켓, AI의 침투, 60년대 생이 온다, 그냥 쉬는 2030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키워드들을 많이 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부자가 되는 마인드 수록해서 이제 저자분들한테 글귀를 하나씩 또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또 부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작년에도 참여를 해주셨던 전영수 교수님하고 홍춘욱 박사님 그리고 이제 김작가님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4명은 이제 다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새롭게 참여를 해주신 김용섭 소장님과 김현준 대표님 그리고 최상욱 대표님 그리고 최재봉 교수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출간은 이제 10월 5일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을 하다 보니까 사전 예약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 기념 이벤트로 교보문고에서 신청을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도선에 동봉된 강연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제 찍으시면은 그 구글 시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권을 추첨을 하는데 한 200분 정도 모시고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강연을 할 예정인데 아직 명단이나 행사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뭐 저는 참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바쁘고 해가지고 강연을 거의 못했는데 여기에 아마 제가 들어가서 특별하게 저를 빼지 않는 한 저를 빼지 않는 한 제가 여기 참여해가지고 강연자로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장소는 서울이겠죠? 서울에 어딘가에서 11월 중으로 강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200분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전운이 트이는 머니트렌드 행운의 달러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저자들의 사인이 담긴 행운의 달러를 드리는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사인을 하나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머니트렌드 행운의 달러도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책에 랩핑이 돼 있으니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갑진년에 돈이 들어오는 탁상형 머니 캘린더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한정 수량이고요 포인트를 차감하시거나 아니면 뭐 추가 결제를 하시면은 이거 사은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월별 동기부여 문장이 담겨있는 머니 캘린더라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포인트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연회도 하고 달러 부적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탁상용 캘린더도 드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고를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도 좀 훨씬 더 좀 다채롭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요 트렌드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지난 2023 책도 좋았지만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좀 다룬 것들도 있어가지고 한결 더 좀 내용이 깊어졌다라는 또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교보문고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약 판매는 또 강연회가 또 같이 추첨권이 들어가니까 2연 신청하실 거면 예약 판매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